어! 뭐야! 와아씨! 왓! 아니 나도, 나도 감전되네? 어, 파타파타! 와아씨 나도 감전되는구나! 아아! 야 나 이 자벨룸슈트 난 이거 못쓰겠다 어? 야 난, 난 이거 못쓸거 같애 이, 이, 이거, 이 총 못쓸거 같애 어? 내, 내 총이 아닌거 같애 내 총은 역시 기본총이야 어? 아니 저거, 아니 번개 눌렀더니 씨 나도 맞네? 얘들아 놀라지 마라! 그래지마 이 자식들아 자식들 놀래기는 자, 벽에, 벽에 등대고 자, 기본총 성애자, 어, 기본총 성애자인데 어, 근데 기본총이 좋은걸 어떻게 해 자, 그럼 내가 한번 나갔다 와야되나 저기 어, 뭐야 어, 뭐야 들어와, 들어와 이 자식들아 들어와 어, 잠깐만 이 총 한번 써보자 어, 잠깐만 이 총 한번 써보자 와, 니킥 한 대 맞으니까 이씨 니킥 한 대 맞았더니 피가 개털이 됐네 어, 뭐야 어, 뭐야 어 어? 자벨 린 좋다고? 알았어, 알았어 자벨 린 쓰게 자벨 린 쓰겠습니다 아, 얘네 왜 이렇게 빨라 아 아 아잇 나이 부으시, 깽깽이같은 놈들이 와우 아잇 오오오오오오오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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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넌 왜 전기감전 안 돼 왜이래 들어와 임마 오! 야이씨! 아이씨! 와아! 이 그지 깽깽 같은 놈! 참! 아잇나이씨! 와아! 나이씨! 나까지, 나까지 감격을 지키면 어떡하냐! 어? 아잇! 나까지, 나까지 맞추면 어떡하냐! 엥? 아잇나! 이 그지 깽깽 같은 놈들! 진짜이씨! 아잇! 나이거 싫어! 아! 아아! 나 이거 싫어! 어! 오케이 됐다! 아 한방에 다 죽인다? 그래 야 그래 한방에 다 죽이는 인정하는데 야 그 한방에 나도 포함이 되잖아 나도 포함이 되면 안되지 그죠? 아이씨 나까지 포함시키면 어떡해 어? 난 죽기 싫단 말이오 오케이 일단 이 위에 있는 총알들을 좀 먹고 갑시다 사실 요 총알 가격이 얼마 안해 어 이게 두 발에 400원이었잖아 아 플라즈마 총알이랑 가격은 비슷하긴 한 똑같긴 한데 아 죽창 아 이거 스페이스를 쓰면 안되겠네 스페이스를 스페이스를 좀 천천히 써야겠어 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쏘자마자 스페이스 그냥 바로 그냥 세려 갈겹겠단 말이야 어 그러면 안되겠어 무엇보다 이게 지금 10발밖에 안들어가 아 5발밖에 안들어가가지고 아 이걸 빨리 탄창을 업그레이드를 해야돼 오케이 오케 파워너드 자 전에 있던 방송은 또 어 그 젊은 사람이 했을거여 젊은 사람이 했을건데 어 내가 아이씨 이거 회복량을 못 들고 가네 아 이거 어떡하지 하아 회복량을 못 들고 가네 하아 아 모르겠다 일단 아 그래 일단 아 그래 일단 당신도 나이 먹으면 나처럼 어 바람바람물질이 될수도 있어요 어 미안합니다 어 정말 미안합니다 뭐야 뭐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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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야야야 아 아 아 아 나 얘네 싫어 아잇 또 붙었어 씨 빠지지 자식들아 빠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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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들아 야 뭐야 이거 태이적은 쏘면은 이것도 총알이 다네 야 뭐야 이거 태이적은 쏘면은 이것도 총알이 다네 어 야 뭐야 이것도 태이적은 쏘면 총알이 다네 야 뭐야 이것도 태이적은 쏘면 총알이 다네 아 그러면 이거 총알 소모가 좀 심한데 어 야이씨 붙지마라 붙지마라 어이 또 있어 아이씨 또 있어 어 손에 손 잡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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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뚱뚱한 애 때리면은 어... 두 발 쓰게 되는거죠 두 발 어... 까... 에이... 이게 한 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를 쓰게 되면 총알을 한 발 더 소모해요 그니까 이게 사실적으로는 어... 두 발씩 나가니까 아... 가성비를 따져보면 가성비는 이게 더 난데 이게 아 이거 모르겠네 아 모르겠다 일단 한번 가보자 오케이 저장 아 이제 오... 벌써 오 챕터야 하나? 아 자벨룬 2에서 좋은 무기야? 알았어 자벨룬 그냥 가져가보자 오케이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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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셀 이 자식아 어 뭐야 내 아이템 아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웁습니다 빨리 가야됩니다 길이 어딥니까 이럴땐 B를 눌러서 어 네비게이션을 그죠 아 꼬챙이만 쏴도 두 발이면 죽인다고? 오이악 아잇씨 아잇 이게 아니네 그래 총알 안쓰고 잘 참았어 아이 깜짝이야 이씨 어어 아니 우가우가에서는 자벨린 노슬모라 그러고 다음 파트에서는 자벨린이 최고라 그러고 누구말이 맞는거야 이거 누구말이 맞는거 이거 근데 자벨린이 그 뭐지 기어다니는 조그만 놈들 걔네는 좋아 야 위키 가봐도 야 위키는 얘기하지 마라 위키는 어? 위키가 뭐든 만능이 아니야 아 그래요 상타급 무기네? 그럼 기본 무기는? 어 기본 무기는 평타급입니까? 아 그래요? 기본 무기는 기본 무기는 어? 요런데도 또 아이템이 있네 아 아이템이 아니네 아 플라즈마 커터는 모든 시리즈 필수품 아 그래요 아 나는 커터성애자거든 커터성애자인데 잠깐만 이거 왜 계속 똑같은 델 가고 있는거 같다 어? 어이씨 어이씨 바이오하자드에서는 또 총쓰죠 어 바이오하자드에서는 총쓰죠 어 바이오하자드에서는 총쓰죠 어 바이오하자드에서는 총쓰죠 아 폭발까지 된다고 펄스쿼터 라인건? 라인건이 아까 그 막 되게 쭈욱 이렇게 총알 막 이렇게 연결되가지고 말하는건가? 뭐야 이거 아이씨 아퍼 임마 아 아니 나 왜이렇게 느려졌지?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와 들어와 야 이거 근데 좀 재밌는거 같기도 해 어? 가까이 못 다가오게 해가지고 오이씨 아이씨 아이씨 피먹었는데 피를 또 아이씨 깽깽이같은 놈이 자 다음 팟에 계신 우리 팟 어 야 일어나지마라 일어나지마라 어? 어 다음 팟에 계신 팟수 여러분 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어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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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이거 좋은거 같애 이거 어 어 어, 추천 감사합니다. 어, 또 라, 라자, 라자, 라자모시기님 아닌가? 피자초복님이 추천 눌러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. 뭐? 올라가라고? 그게 어떻게 올라가? 야, 이거 뭔 개소리야?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? 어? 템을 봤다고? 중간에 템을 봤다라. 어? 아, 이거 아닌데? 파란색으로 빛나는 템을 봤다고? 파란색? 파란색. 오오. 야, 근데 저거 되이나? 야, 저거 안 되일 것 같은데? 와, 또 저걸 어떻게 봤냐? 야, 저거는 근데 이게 키네시스.. 어? 아, 여깄네. 아, 이거? 미안하다. 어, 미안하다. 어. 어이, 내가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겠네. 근데 야, 이거 어떻게 깨는 거냐? 야,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? 아니,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? 이게 총을 썼는 개나? 까세! 아, 기계를 부수라고? 부서졌나? 아닌데? 아, 아, 아. 요고, 요고 있는 거 보니까 멈추는 거네. 천천히. 뭐야? 뭐지? 이게 아닌가?